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베드투베드 델타라는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죠 자 임무 시작 자 제 2차 종회전쟁이 끝난 후 세계는 평화를 되찾는다 하였으나 알칼달라 테러 조직의 세계 곳곳에서 자랑무도와 테러 활동들을 벌여오면서 평화는 다시 베드투를 주겠다 적을 처치하고 아이템을 따뜨리면 손으로 툭 눌러서 먹어라 자 영웅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여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를 조작하면 캐릭터가 앞뒤로 움직입니다 뒤로 빠르게 두번 누르면 점프 회피할 수 있다 위험합니다 했을때 즉시 뒤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지원 카드는 최대 5장 전성카드 사용할 수 있다 어 이런게 있군요 이거 뭐야 지원 카드 5장을 연결하면 이곳에서 저장되어 저장되어 필요할때 폭격 지원 요청하십니다 어 5장을 모으는게 관건이다 자 잡소리 집어치우고 더 봅시다 일단 다 쏴봐 다 쏴봐 더블킬 더블킬 뭐 아직까진 어려운건 없는데 적들의 움직임이 뭔가 수상하다 공격이 너무 어 야야야야 이거 뭐하냐 뭐하지 혼자 걔도려놓고 오 안돼 이러면 이런거 한다던데 자 분노상태때 공격력 방어로 상승 시리아 작전에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위성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한 소련에게 누꽈 찾아왔다 다 동물들이네 다 동물들이네 어우 얘 귀엽다 일단 이런거 다 필요없고 아 이렇게 미션들이 있네 3개 있네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점프해서 가봅시다 제를를 잡아야 됩니다 다 잡아버려 아 왜 그렇게 심심하지? 야 손 맞다 좀 딴다는데? 이거 포스트 잡을 수 있는가? 야 야 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자 치료 한 번 해주고요 야 야 불안하다 불안하다 야 문방 문방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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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스탯 좀 쌓아놓고 한 번에 쏘자 한 번에 자 탄약 뭐야 탄약 뭐야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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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폭탄 넣어주고 오 보상도 오 야 좋아 좋아 자 쫄다고 들어와 폭탄 들어와 폭탄 들어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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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왜 이렇게 단단해 얘네 미쳤는데? 바로 쏴줘왔어 쏴버려 아 잡았다 아 소령인데 왜 아 다 깼네요 자 보면은 자 이렇게 돼있고 자 일단은 귀환을 합시다 근데 막 음악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한데? 자 계속 가볼까요? 잠시만 무기를 바꿀 수 없나? 상점 유로카드 유로베이 저 지원 유미는 충동할때 100%로 엘리트 엘리트 과 전석급 유미리 ĐÊS 10조 베이 어 야 10조 나 억인데 4억밖에 없는데 22조 베이는 모든 영웅 캐릭터로 게임 많이 코로나 혼립 내가 1억백 무기 강화 있거든요? 무기 강화 한번 해볼게요 하나 생명력 40에 공격력 1 내 공격력이 몇신지 어떻게 알지? 어허 이거 이런거 구입할 수 있어 어허 금액 인정하네 가자 잡을 수 있으려나? 가봐 가봐 날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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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애들 막 미스 뜨는데? 어허 자 타냥 없거든? 자 저기 한공도 있다 메가킬 자 이거 약 못먹어 자 뒤로 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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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몸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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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기다려봐 쏴봐 쏴봐 쏴사 자 이제 구급상자가 그렇게 필요 없거든 몸빵해주고 일단 몸빵해줘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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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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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전쟁 출동금액이 3억 5천인데 보상금액 4억 정부지원 2천만 전쟁 전쟁 7천만배 장난해? 엄청 조금 주네 엄청 조금 주네 일단 기원합시다 돈 어 돈 되게 조금밖에 안주잖아 한 번 할 때마다 1억밖에 안줘 일단 뭐 나쁘진 않네 7억 7억이야 출동금액 1억 출동금액 5천만 16억 출동금액 1억 출동금액 10억 출동금액 1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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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억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가끔 지원유닛 중 1부는 전설 유닛 2단 방어구 야 막 위스키는거 뭐야 자 일단은 다 쏴줘야해 다 쏴줘야해 자 약은 필요없고 툴도하면은 돈이 뭐 5천만원씩 정도나 근데 돈 계속 쏴줘야해 자금부족 아 자금부족인데 일단 억지로 죽여놔야해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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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군이 죽어야 돼 죽어야 내가 돈을 받는다 야 죽어야 돈 받아 아군 돈 아군에 보험 들어져있죠 자 좋아요 자 보상금 들어오죠 야 우리편은 죽어야돼 우리편이 죽어야 돈을 준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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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야야야야 오면 αν대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오면 안 돼 오면 안돼 오면 안돼 이 manual 어우 좋아요 아우 좋아 좋아 아 확실히 총이랑 권총이랑 차이가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한데? 몬스터킬 몬스터킬 야 좋아요 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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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 이렇게 2억 8천만 베일 역시 아군을 억지로 죽여야 전쟁 이익이 많이 받아 이런 뭐 거지같은 게 있어 자 반대의 오랜만이구만 아참 이제 소령이었지 아 대위에다 소령 올라왔구만 자 전투차량이 얼락됐대 아 근데 이거 좀 재밌는데? 근데 무기가 지금 데미지 너무 낮아 무기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자 무기 업그레이드가 아 무기 강화 이거 있구나 이거 하나 써야 되는구나 작전 05 보상 작전 05 보상 음 자 뭐 일단 이렇게 되있네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재밌는데? 자 이것도 한번 노가다로 돈을 좀 왕창 벌어가지고 한번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전척이었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면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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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